안녕하십니까? 기사 퍼스트 강사 권호석입니다. 정보처리 기사 필기 핵심 요약 강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구사항 확인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구사항 확인해서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란 것은 소프트웨어 제품을 계획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운영, 유지보수 단계에 이르는 전과정, 변화하는 전과정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확인, 유지보수 단계 이런 여러 단계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들 단계는 중복되기도 하고요. 반복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모형에는 폭포수, 프로토타입, 나선형, 애자일 이런 모델들이 있고요. 먼저 폭포수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포수 모델은 다른 말로 워터폴 모델이라고 합니다. 워터폴이라는 용어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같은 뜻이 되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를 진행해 나가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계획이 수행이 되면 요구분석, 요구분석이 끝나면 설계, 구현, 테스트, 유지보수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이 수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어요. 물이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 단계 수행 중에 새로운 요구사항이 추가가 되었다고 해서 다시 요구분석 단계로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장점하고 단점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프로세스가 단순하죠.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적용이 가능한 그런 모델이 되고요. 단계별 작업 진행으로 해당 단계의 진척관리가 쉽다. 반드시 각 단계마다 눈에 보이는 성과물, 결과물이 출력이 된다. 계획이 끝나면 계획에 성과물이 만들어지고, 결과물이 만들어지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요구분석을 하게 되고요. 요구분석 단계에서 또 결과물이 만들어지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단점은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앞 단계로 되돌아가서 반복하는 작업이 많은 그런 시스템 개발에는 그렇게 유용한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변경이 곤란한 경우가 많은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처음 단계에서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코딩이나 테스트 작업이 지연된다. 앞 단계를 너무 중점적으로 처리를 하다 보면 테스트나 구현이라든지 이런 단계에서 시간이 많이 부족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하는지는 최종적인 성과물이 완성되어야만 판명이 된다. 구현하고 테스트 이런 단계에 들어와야만 제대로 작업이 수행이 되었는지 요구사항이 만족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확인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때 지금 제가 포포스 모델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장점, 단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설명드린 것은 포포스 모델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필기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죠. 필기에서는 포포스 모델의 장점이 아닌 것은 1번 단순하다, 2번, 3번, 4번, 4번 아닌 것을 주고 찾아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포포스 모델에 대해서 정의를 해라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혹은 포포스 모델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설명을 하면서 이게 어떤 모델에 대한 설명이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포포스 모델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키워드 위주로 해서 암기를 하셔야만 실기 문제를 풀이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필기 방식의 공부 방식이 아니고요. 실기 시험에 맞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프로토타입 모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프로토타입 제품을 신속히 개발해서 제공하고요. 그리고 사용자의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포포스 모델의 단점을 보완한 겁니다. 포포스 모델의 단점이 뭐죠? 위에서 아래로 물이 떨어지듯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설계 단계 중에 요구 분석,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추가가 되면 그것을 반영을 할 수 없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한 방식이 프로토타입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제품 만드는 거죠.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은 견본품, 시제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종 시스템의 예상 기능 중에서 일부를 빠르게 구현한 프로그램이 되고요. 절차를 보시면 요구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른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개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토하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요구 분석을 하고 다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개선하고 이런 과정을 충분히 수행을 하는 겁니다. 사용자 요구사항을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하는 거죠. 장점은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해서 정확한 요구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빠르게 모형을 개발을 해서 피드백을 통해 시스템 개선의 효율적인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은 시제품을 최종 완제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능 중에서 핵심이 되는 기능을 시제품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만들어졌지만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함께 구현을 하는 완성 단계에 있어서는 이 기능이 반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충돌이 발생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제품이 완전한 완제품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오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제품에서 그 기능이 반영되었다고 해서 사용자 입장에서 최종 완제품도 그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겠구나.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제품 폐기 시 비경제적이며 시제품 개발에 오랜 시간을 소유할 경우 시간이 낭비될 수 있다. 낭비가 발생할 수 있죠. 처음에는 요구 분석을 해서 이 기능이 필요하구나 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검토하고 평가를 해보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 기능은 필요 없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했잖아요. 그게 낭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선형 말씀을 드릴게요. 나선형에서 키워드가 되는 것은 시스템 개발 시 위험을 최소화한다.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완벽한 시스템으로 개발해 나가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면 목표를 설정하고 위험을 분석하고 개발과 검증하고 고객평가 고객평가 이후에 다시 목표를 설정하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완벽한 시스템을 개발해 나가는 그런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설정이라는 것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분석을 해서 프로젝트 각 단계에 대한 특정 목표를 수립하는 겁니다. 목표를 설정하고요. 그 다음 위험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프로젝트 진행 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예측되는 위험사항이 있을 겁니다. 위험사항에 대해서 추출을 하고요.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수립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개발하고 검증을 하는 겁니다. 구축하려는 시스템과 개발 환경에 맞는 개발 모델을 선택을 해서 개발 절차를 진행을 하고 개발 진행 중에는 또 검증이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고객평가가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개발과 테스트가 끝난 내용을 고객의 평가를 하고요. 추가 반복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추가로 반복을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해서 다시 목표 설정, 위험 분석, 개발과 검증, 고객평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장점은 위험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큰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유용한 그런 모델이 되고요. 변경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다. 최종 완제품에 대한 고객 만족도와 품질이 높다. 계속 점진적으로 반복해서 위험성을 줄이는 그런 방식이 되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그만큼 품질은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단점은 프로젝트 기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요. 반복 단계가 길어질수록 프로젝트 관리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반복할 때마다 그때마다 만들어지는 결과물이 있을 거고요. 또 반복하면 결과물 또 만들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프로젝트 관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반복 점증적 모델을 설명을 드릴게요. 요구사항이나 제품의 일부분, 일부분만을 개발, 반복해서 최종 사용자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완성해 나가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증분형이 있고요. 진화형이 있어요. 증분형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자 요구사항의 일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구현, 반복한 후에 마지막에 결합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겁니다. 요구사항이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각각 설계, 구현, 시험, 설치, 운영, 이런 단계를 수행을 하는 거죠. 수행을 하고 마지막에 결합하는 그런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진화형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면서 추가 요구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최종 완성품을 개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만큼 만드는 거예요. 핵심 요구사항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 시험, 설치,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어떤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면 1단계 진화를 시키고 또 있다 그러면 2단계 진화시키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RAD 모델 말씀을 드릴게요.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강력한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케이스 도구라고 얘기를 하죠. 케이스 도구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사용되는 자동화 도구를 의미하는 겁니다. 개발자의 반복적인 자금량을 줄이도록 해주는 겁니다. 일일이 개발자가 하나하나 다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화시켜주는 그런 도구를 케이스 도구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매우 짧은 주기, 한 60일에서 한 90일 정도로 해서 개발을 진행하는 순차적인 모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키워드가 밑줄로 표시해드린 이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를 이용하는 그런 모델이 무엇이냐?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순서를 보시면 첫 번째는 JRP가 되겠습니다. 계획이죠. 데이터라든지 프로세스라든지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개발, JAD가 되겠습니다.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수정하고 보완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에는 컷오버, 운영 지침서를 작성하고 현업 부서로 이전하는 그런 단계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장점은 요구상의 완전한 예와 프로젝트 범위를 명확히 설정한 경우 신속한 개발이 가능해요. 물론 전제조건이 있죠. 요구상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프로젝트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빠르게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위험성이 높거나 대규모의 프로젝트에는 부적합합니다. 소규모의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때 적합한 그런 방식이 되는 겁니다.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규모의 프로젝트에는 부적합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사용자의 책임감이 낮을 경우에는 실패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에 대한 책임감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빨리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애자일 모델을 말씀을 드릴게요. 상당히 중요하죠.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될 겁니다. 애자일 모델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변경에 대해서 유연하고 기민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구상 계속적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 바뀌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겁니다.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협력적인 모델이 되고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애자일이라는 것이 민첩한, 기민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우리 포포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절차, 계획이 있죠. 그 계획대로 무조건 진행을 하는 겁니다. 시험에는 포포스 모델하고 비교해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포포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계획 중심이 되는 거고 애자일은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고객하고의 소통, 고객하고의 협업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회사에서 각광받고 있는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사람 중심이 되고요. 전체 개발 단계에서 변화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한 주기를 반복하면서 좋은 것을 빠르고 낭비없게 만들기 위한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계획, 디자인, 발전, 테스트, 검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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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런 주기적으로, 일정한 주기로 반복해서 그렇게 수행이 되는 겁니다. 급변화는 요구사항에 적합하겠죠. 각 단계가 수행됨에 따라서 요구사항이 추가된다 하더라도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규모 프로젝트에 적합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애자일은 조금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체 조직이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팀 단위로 수행이 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프로젝트에 적합하고요. 각 팀별로 해서 숙달된 개발자가 필요하고요. 포포스 모델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 제가 최근 회사에서 각광받고 있는 방법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애자일 모델은요. 애자일 방법론은 서비스 개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사용하는 그런 방법론이 아니고요. 이거 외에도 조직 운영 전방에 애자일을 도입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글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애자일 이전에는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조직 구조가. 하지만 애자일을 적용하고 난 뒤에 유기적으로, 수평적으로 그런 식으로 조직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요. 각 팀별로 해서 책임 중심 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에서는 개발자 15,000명이 매일 7,500만 개의 테스트를 진행하고 매달 50% 이상의 코드가 개선, 변경된다. 자, 5명에서 한 10명 규모로 해서 애자일 단위 팀, 팀 단위로 해서 4,000개 이상의 과제를 동시에 수행한다. 그래서 애자일 방법론은 개발뿐만 아니라 조직 운영에도 이용이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애자일의 기본 개념은 아시겠죠. 자, 애자일을 이제 문제에서 주어질 때 애자일에 대한 설명, 정의를 주고 입력을 해라. 이렇게 단답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애자일에 대해서 약술해라. 간단하게 서술해라. 이렇게 시험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자일에 대한 키워드, 제가 밑줄로 다 표시를 해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 키워드를 이용해서 조합을 해서 한 줄에서 한 두 줄 정도 해서 약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학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은 당장은 어렵습니다. 일단 이해를 하고 지나가시고요. 시험, 시험 한 1주에서 한 2주 정도 남았을 때 한 두 주 남았을 때 그때는 암기를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해서 약술하고 서술하는 그런 연습까지도 마지막에 시험 전에는 하셔야겠습니다. 자, 애자일의 개념은 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스크럼이 있습니다. 자, 스크럼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짧은 시간에 개발을 하는 자, 팀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 중심의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자, 키워드로 제가 밑줄 표시해 드린 부분 자, 이렇게 설명이 나오면은 스크럼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30일 단위의 짧은 개발 기간으로 분리하여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스프린트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자, 개발 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개발 주기를 반복해서 수행을 하는데 그 개발 주기를 스프린트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한 주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것을 반복해서 수행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스프린트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프린트에 대한 용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스크럼이라는 것이 팀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 중심의 방법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팀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 책임자가 있고요. 그 다음 스크럼 마스터 그리고 스크럼 팀 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제품 책임자라는 것은 개발을 어려운 사람 혹은 사용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품 기능 목록에 해당하는 제품 백로그를 만들고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는 일을 관리한다. 스프린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스프린트가 시작되면 최대한 팀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자, 일단 여기서 제품 백로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용어들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제품 백로그라는 것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추출된 제품이 제공해야 하는 기능 자, 기능이나 개발할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의 목록이에요. 자, 뭐 A라는 제품이 있다. 그럼 A라는 제품이 1번 기능, 2번 기능, 3번 기능, 4번 기능 자, 이런 기능들을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사항이 있겠죠. 자, 그 요구사항의 목록을 제품 백로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품 백로그를 누가 만들겠습니까? 당연히 개발을 어리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사용한 사람이 요구하는 기능들로 만들어져 있겠죠. 그래서 제품 책임자가 제품 백로그를 만들고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있을 거예요. 반드시 이것은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아주 중요합니다. 라는 그런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그런 우선순위를 조정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요구사항이 있을 수가 있겠죠. 새로운 항목을 또 추가하는, 그런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개발 어뢰자, 사용자는 이 정도 일을 하고 빠져야 되는 거예요. 자, 개발은 누가 하는 겁니까? 개발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스프린트가 시작이 되면, 이제 반복이 시작이 되면 최대한 팀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하나 중간에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관여하게 되면 제대로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스크럼 마스터. 자, 스크럼 마스터. 말 그대로 개발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해결,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스크럼의 원칙과 가치를 지키면서 개발의 진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개발팀장이라고 해서 팀을 통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의 가이드 역할을 한다, 지원한다, 그 정도의 역할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스크럼 팀이 있습니다. 실제 개발하는 개발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발팀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5명에서 9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하나의 스프린트 동안 구현해야 할 기능을 사용자 스토리로 도출하고 구현한다. 자, 여기서 사용자 스토리가 뭐냐면은 최종 사용자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한 것을 사용자 스토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기능들이 있겠죠. 기능들. 예를 들어서 동영상을 재생한다. 자, 재생 버튼이 있어야겠죠. 자, 정지 버튼이 있어야겠죠. 자, 이런 것들은 요구사항 기능이 되는 거고요. 사용자 스토리는 조금 달라요. 좀 더 구체적입니다. 최종 고객으로서 빠른 속도로 학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동영상을 재생을 하는데 빠른 속도로 학습을 하고 싶다. 그럼 배속 버튼이 있어야겠죠. 자, 배속 버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사용자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키워드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설명을 이제 더 붙여서 만든 것을 사용자 스토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스토리를 도출하고요. 구현하고요. 자,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문제를 보고하며 완료하기 위한 노력하는 구성원. 그게 스크럼 팀이 되겠습니다. 자, 스크럼에 대한 개념 구성원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개발 프로세스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제품 백로그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일단 요구사항 기능이 나와줘야겠죠. 음, 그래서 제품 백로그를 먼저 작성을 하고 그 다음 스프린트 계획 회의하고 스프린트를 수행하고 1위 스크럼 회의 그리고 리뷰 검토하고 회고하는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각각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품 백로그는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기능 요구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품 관리자가 관리하는 것이죠. 자, 제품 관리자가 관리하는 겁니다. 자, 제품 백로그를 스토리 1, 스토리 2, 스토리 3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만들고 그 다음에는 각 스토리별로 해서 테스트크, 그러니까 작업이 있겠죠. 1번 작업, 2번 작업, 3번 작업, 4번 작업 이런 작업들이 있을 겁니다. 각 스토리별로 해서 어떤 작업으로 구성이 되는지 그런 스프린트 계획, 자, 이것을 스프린트 백로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스프린트 계획을 회의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스프린트를 이제 수행을 합니다. 뭐 1주, 많으면 한 4주 정도로 해서 반복해서 수행을 하죠. 자, 반복해서 수행을 하는데 1일 스크럼 회의라는 것을 수행을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매일 진행하는 한 15분 정도 자, 약 15분 정도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이제 공유하는 회의가 되는 겁니다. 자, 매일마다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팀원이 참석을 해서 매일매일 각자의 일이라든지 문제점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게 1일 스크럼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프린트가 이제 수행이 되죠. 자, 스프린트가 이제 수행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리뷰하고 회고하는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 리뷰라는 것은 스프린트 목표가 있겠죠.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작업 진행과 결과물을 또 확인하고요. 스프린트 동안 진행된 모든 작업에 대한 데모를 또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회고를 하는 겁니다. 스크럼 마스터가 스프린트 동안 잘된 점, 아쉬웠던 점, 개선할 사항 등을 찾기 위해서 회고를 진행하는 그런 순서대로 개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 소멸 차트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자,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산출물이 만들어집니다. 제품 백로그 만들어졌죠. 스프린트 백로그 만들어졌죠. 그리고 소멸 차트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만들어지는데 제품 백로그라든지 스프린트 백로그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하실 거고요. 소멸 차트가 뭐냐면은 개발을 완료하기까지 남은 자금량을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스프린트 백로그에서 각 스토리별로 해서 테스크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면 테스크, 작업이 짧은 스토리도 있을 거고 긴 작업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소멸되는 시점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완료되는 시점이 다를 거예요. 그것을 차트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개발을 완료하기까지 남은 자금량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각 주기별로 남아있는 자금량을 스토리 포인트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스토리 포인트가 뭐냐면은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 복잡도 등을 고려해서 추상적인 개념으로 변환한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속 버튼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테스크는 6개의 스토리 포인트가 걸린다. 4개가 걸린다, 5개가 걸린다, 6개가 걸린다 이런 식으로 좀 추상적으로 수치화한 것이 스토리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런 스토리 포인트는 각 스토리별로 해서 다 다르겠죠. 그래서 산출물이 3가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험에는 3가지 산출물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백로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스프린트 백로그 이 부분은 블랭크를 두는 거예요. 블랭크를 두고 설명을 쭉 하고요. 그 다음 소멸 차트는 이렇다.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블랭크를 채워라.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에저얼 방법론의 두 번째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XP라고 부릅니다. 고객과 함께 2주 정도의 반복 개발로 고객 만족을 강조하고 테스트와 우선 개발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론이 되고요. 에저얼 개발 프로세스 보급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5가지 핵심 가치 5가지 핵심 가치라는 것은 개발자와 고객 간의 중요 가치를 의미하는데 개발자와 고객 간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돼야겠죠.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해야 되고 그리고 피드백, 용기를 가져야 되고 존경해야 된다. 이게 5가지 중요 가치가 되는 겁니다. 이 중요 가치하고 팀워크, 관리자, 고객의 초점을 맞춰서 각 개발자들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질적인 소프트 개발에 전념하도록 한 것입니다. 짧고 반복적인 개발 주기, 단순한 설계, 고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추구한다. 시험에서 간단하게 출제가 되면 에자엘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하지만 한 단계 더 내려가게 되면 에자엘 방법론에 각각에 대해서 물을 수가 있죠. 그런데 조금 전에 스크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쭉 설명하는 내용이 일단 에자엘 방법론의 종류가 되기 때문에 에자엘 방법론의 기본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고 여기서 키워드가 되는 것이 팀이라든지 아니면 스프린트 이런 용어들이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자엘 방법론의 종류 중에서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키워드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에자엘 방법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되었을 때는 종류를 물을 수가 있는데 각각의 종류를 구분할 때는 각 종류의 키워드를 가지고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던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가지 핵심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기억을 하고 구분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학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린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 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가 되는 것이 도요타입니다. 도요타 자 도요타는 자동차 제조사가 되겠죠. 도요타의 생산 방식 생산 방식이 낭비를 발견하고 제거하고 고객에게 가치를 빠르게 제공한다라는 그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산 방식을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용한 그런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개발 프로세스를 정의하지 않고 철학적인 접근 방식을 정의한 거고요. 낭비 낭비라는 키워드가 계속 나올 겁니다. 자 낭비는 곧 결함이기 때문에 결함을 줄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린에 7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낭비를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80%의 가치를 제공하는 20%의 기능 구현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집중하고 낭비되는 요소를 제거한다. 우리가 기능을 만일 100개가 있다. 자 100개의 기능이 있어요. 자 100개의 기능이 각각의 어떤 가치로 따졌을 때 각각 1대1로 대응되는 것은 아니겠죠. 자 1부분의 기능 자 20%의 이 기능이 전체 가치의 80%를 제공한다고 봤을 때는 이 20%의 초점을 맞춰서 집중을 해야 된다. 자 그게 낭비를 제거한다라는 원칙이 되는 겁니다. 품질 내재와 개발 중 검증 단계에 이르러서 결함을 발견한다면 그 프로세스는 결함이 있는 것이다. 자 검증 단계에서 결함이 발견되었다. 그럼 검증은 거의 개발 마지막 단계잖아요. 그 단계에서 결함이 발견됐다는 얘기는 전체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식 창출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따라하고 잘 알려진 실천법을 표준으로 해야 된다. 누구든지 표준에 도전하고 변경하도록 장려해야 되고요. 늦은 확정 자 빠른 확정이 아니죠. 늦은 확정입니다. 마지막까지 변화를 수행할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하라. 요구사는 계속 들어올 거 아닙니까? 어떤 변화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확정을 최대한 뒤로 밀어라. 빠른 인도 신속한 배포 고품질 저 비용은 동시에 가능하다. 사람 존중 전체 최적화 이런 것들이 일곱 가지 원칙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포스 방법론을 하고 에자일 비교하는 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에자일 설명을 드릴 때 포포스하고 비교해서 시험에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포포스는 중심 사상의 계획입니다. 절차 계획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에자일은 뭐예요? 고객 중심이죠. 자 그리고 계획을 수립할 때 포포스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계획 기반의 프로세스예요. 다음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상세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자 먼저 먼저 이 단계 그 다음 단계는 이 단계 자 이 단계 자 이런 전체적인 단계를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에자일은 경험 기반의 프로세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반복 주기에 대해서만 상세한 계획을 수립한다. 그래서 구현 자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현을 위주로 해서 첫 번째 단계에서 수행하고 자 이때 다음 단계 다음 반복 주기에 대해서만 상세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 다음 단계를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현 위주가 되는 거고요. 요구상 관리 초기 요구상 수집 및 엄격한 변경 관리가 이루어진다. 자 요구상 정의 단계에서는 모든 요구상을 정의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한번 요구상을 설계를 하게 되면 다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요구상 개발 및 변경을 수용할 수가 있죠. 자 요구상에 대해서 베이스라인 설정을 강조하지 않는다. 자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딱 선을 정하는 거예요. 경계선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 단계에 수행하고 이 경계선을 넘게 되면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 이런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문서화와 역할 상세한 문서화를 강조한다. 문서화가 중요한 거예요. 포포스에서는 계획 단계별로 지정된 산출물의 작성 여부를 확인한다. 각 단계별로 해서 문서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가 또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서화가 중요하고요. 에잘 같은 경우에는 구현 위주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동작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량 프로세스나 문서화보다는 코드를 강조한다. 릴리즈는 배포입니다. 포포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가 종료가 되어야만 모든 기능이 릴리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모든 기능을 릴리즈하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이것을 빅뱅 릴리즈라고 하고요. 에잘 같은 경우에는 작은 규모로 해서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정 기간 단위로 작은 규모의 릴리즈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작은 릴리즈다. 그렇게 부릅니다. 자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회 실기기출문제인데요. 고객의 요구상 변화 요구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일정한 주기를 반복하면서 개발하는 방법론이 되고 워터폴 워터폴은 포포스 방법론을 뜻하는 겁니다. 워터폴에 대비되는 방법론으로 최근 회사에서 각광받는 방법론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이것만 사실 봤을 때 답을 하나 딱 정해라 라고 했을 때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를 여러 가지를 배웠잖아요.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나선형 같기도 하고 프로토타입 모델 같기도 하고 좀 혼란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키워드를 잘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키워드가 무엇이냐 자 일정한 주기를 반복한다. 워터폴하고 대비된다. 자 최근 회사에서 각광받고 있는 방법론이다. 자 이런 키워드를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고 아 이 문제는 이제 간단하게 에자엘에 대한 문제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된다면 단순히 에자엘을 묻고요.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된다면 에자엘에 대한 어떤 종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물을 수가 있고 각각의 종류별로 해서 또 용어들이 나오죠. 자 그 용어에 대해서도 또 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